도로에 덩그러니 버려진 강아지. 앞에는 한 차량이 그대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. 해당 사진을 찍은 A씨는 강화도를 여행하던 중 차 한 대가 도로 위에서 뒷좌속 문을 열고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. 그는 제가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했다.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라며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다.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모두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. A씨는 강아지를 유기한 주인을 신고하고 싶다며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